오! 새 캐릭터가 잠금해젠 되어있습니다! 또 있어! 또 있어! 곤약이 다가 아니었어! 야 이거 진짜 해젠데요? 와... 녹화 잘 되고 있나? 이거 나 너무 흥분해갖고 녹화도 안되는데 나 혼자 막 신나서 이러고 있는거 아니야? 자... 가자 가자! 야! 새 캐릭터 새 캐릭터! 뭔데? 푸딩! 푸딩! 푸딩군! 푸딩군 뭔데? 와... 푸딩군이요? 야! 푸딩 양이야! 야! 푸딩... 푸딩모드... 아... 숨 넘어간다... 잠깐만요... 자! 푸딩! 우이로 모찌! 우이로 모찌가 뭐예요? 일본어 능력자 있습니까? 우이로가 뭡니까? 행인두부는 뭐야? 두부인데... 그냥 두부도 아니고... 행인두부는 뭐야? 행인두부는 리벌버랑 약초 들고 있고 우이로 모찌는 수류탄 들고 있고 어... 수류탄 배인가? 우이로 모찌는... 푸딩! 푸딩은 뭔데? 뭐... 아무... 표시도 없어... 아, 잠깐만! 뭐 들고 있구나? 아, 설마 로켓런처 들고 있는 건가? 자... 가자 가자... 어... 먼저 해금된 것 순으로... 어... 우이로 모찌부터 갈까? 아니면 푸딩 갈까? 모찌가 찹쌀떡 아닌가요? 예... 모찌는 찹쌀떡인데 우이로가 뭘까요? 우이로 숙떡 뭐 이런 건가? 우이로 모찌 가보도록 갑시다 유일한 약점 유통기간이 짧다 간다아... 행인두부 레온 같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런 느낌이네 우이로 모찌 우이로 모찌도 왠지 두부처럼 찰랑찰랑거리는데? 최고 알파 들리나 한녀념 한녀념 성우 다 달라 와... 겁나 신경 썼어 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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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 그러지? 오... 오미카... 오카케라 그러나? 뭐... 뭐라 그러지? 오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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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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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만... 수류만 이렇게 몇 발을 준거야 이거는 잠깐 어떻게 깨라는 전략이지? 이거는 약간 두부모드처럼 두부가 당검받고 가듯이 그렇게 깨라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던지라는게 아니라 아... 던질 때 던지고 꼽을 때 꼽고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간다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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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쏴라아... 자 가자 가자 지금 런하고 있어갖고 저거... 아... 아오오... 자자자자 이... 이 아줌마를 통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야... 그 타이밍을 모르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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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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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 아오 자자 한입 아오 아 얘는 회복력이 없는데 이럴 때서 물리면 안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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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수류탄 하나 까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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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든가 우위론 1번 과자입니다 쌀가루... 아 못했겠다 미안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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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데미라도... 아... 체력 이거 담아면 안되는 수류탄을 최대한 많이 까야되는 미션이네 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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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력이 없어요 회복력이 야... 이거 쓸데없이 하나 회복력 써버렸는데 회복력을 쓴게 아니라 체력 잘하는데 여기서... 스무... 아 나이스 슬라이딩 여기는 100%고 가자 가자 어우 여기 개밭 개밭이 문젠데요 개밭이 문젠데 개밭이 문젠데 개밭이 문젠데 여기서 한번 머겅 머겅 이분은 못 피해요 머겅 한번 하고 여기서 던져 던져 걔들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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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녀석은 헛방 헛방 헛방으로 넘겨야 되는데 아...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그래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모험자들의 성의는 버려졌다 아니에요 아니야 갑자기 엎어진거 아니구요 자 성의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정보 정보 채팅 감사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이놈 등 뒤로 이렇게 가면은 됩니다 자 자 오이로 오이로 모찌를 주셨는데 갑자기 손으로 툭쳐갖고 모찌가 쟁반째로 뒤집어진 그런건 아니구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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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공하고 아니 실패할수도 있구나 실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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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긴 어떻게 통과하느냐 각을 봅시다 각을 봐요 각을 어떻게 보냐면은 달려드는 녀석이 있어요 이녀석 이녀석을 수류를 한번 먹여요 수류를 한번 먹여 응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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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하고 그 다음에 째째째째째째째째째째 머겅 한방하고 스톱 먹이면 째 좋았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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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점 필요없어서 편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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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골치 아픈 녀석이 평소에는 있는데 아 다시 없어졌다 얘가 원래 여기 스폰져야되는데 아까 그 저기 뭐였지 아 벌써 까먹었네 아 곤약 곤약은 방금 이 모퉁이에서 나타나는 놈이 위치가 조금 다르게 스폰 되게 코드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 하 하 참 뭐 이러멋지 식감 관람하시고 간다 여기서도 괜히 수류탄 던지느니 그냥 그냥 그 두부모드에 쓸 때처럼 스무스하게 가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스무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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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고 좋았고 자 그 다음에 어 리커 리커는 뭘 붙잡지 않죠 수류탄을 까야되 리커를 잡으려면 술탄 까야되 술탄 까야되 리커 들어와 이거나 이거나 받아라 이거나 받아라 죽었니? 아 안죽었구나 이거나 받아라 이거나 받아라 리커는 잡자 리커는 잡자 등잡히는거 등짝을 보자를 당할 수가 없어 체력이 지금 주의에요 벌써 두방 몰려갖고 아 손해봤어 극한의 손해봤어 초반에 초반에 극한의 손해를 안봤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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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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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하고 요거 제끼고요 제끼고 두부모드가 이미 약간 초사이언 모드래갖고 두부모드에서 어떻게 제낄 수 있는지를 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은근 좀 수월하네요 사실 요거 그냥 요거 하나 까주고 파이어 인도홀 파이어 인도홀 파이어 인도홀 파이어 인도홀 깔끔하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자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이 아 술탄을 두개 까야되나 여기서 입구에 하나 까고요 그 다음에 저 저만치 멀리 하나 까고 두개 두개 까면 괜찮나 아 세개 까야되네 술탄 개많아요 어차피 쓰라고 있는거야 쓰라고 술탄 진짜 많다 아직 몇개가 있는거야 야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술탄이 있었던가 어 저긴 천장에 붙어있는데 천장에 붙어있는 놈은 어떻게 수류탄을 까지 어어어어어어 파이어 인도홀 파이어 인도홀 댕댕이 댕댕이 오는데 뒤에 조심조심조심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좋아좋아 자 그리고 그리고 쿵아저씨 드디어 온다 쿵아저씨를 어떻게 상대해야되지 그냥 수류탄 까 수류탄 까 수류탄 몇발이야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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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수류의 무적을 보여주지 여기서 이쯤에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빼엄 나이스 모자 벗어 임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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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이 다른 스턴이 아니라 오네 일로 오네 일로 오네 일로 오네 자 너도 너도 여기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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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류탄 까니까 애들 다 일어나는구나 다 일어나는구나 비켜 그러면 다 일어날거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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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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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마지막 머거 수류탄 몇발 남았지 몇 발 남았지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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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머겅 너는 머겅 자 눕히고 들어가서 너는 또 머겅 어어어 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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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했는데 됐다 어어 운이 좋았다 컴아자씨 뒤에서 오나? 뒤에 오고 뒤에 오고 리커 리커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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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나? 맞아버렸다 아 맞아버렸다 맞으면 안되는데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어 나 맞으면 안되는데 여기서 맞으면 안되는데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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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머겅 머겅 아 나 맞으면 안되는데 야 여기서 리커 에임이 안되갖고 컴아자씨 뒤에서 오고요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놈들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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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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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지나가자 넌 지나가자 넌 지나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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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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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손 미끄러워 손 미끄러워 손에 땀을 준다 안돼 체력이 1 1 1 딜도 안돼 1 딜도 안돼 가자 가자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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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발이면 오케 오케 한발이면 처리 깔끔 뒤에 안오고 나이스 격차 이것이 너와 나의 격차 좋아좋아좋아 여기 아까 문을 안열려갖고 빨리 열어야 되는데 자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빨리 열어라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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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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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가 오히려 저기 부상 당할 위험 더 높지 않습니까? 나이키로 진짜 못 던지겠던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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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엔드 토스가 제일 확실한거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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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또 병목구간이 있는데 어 쿵아저씨와 나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요거좀 안전하게 가자 여기는 여기 괜히 괜히 무리하지 말고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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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격차가 오잠깐 바로 뒤에있나 어어 잠깐만 왜 먹힐각이지 어어 조심 왔어 왔어 리커리커리커리커리커 조심 리커 조심 리커 조심 머겅 머겅 피커리커리커리커 리커 하나 더 먹어 먹고 먹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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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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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단 계단 준비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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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어 쿵아저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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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쿵 견제 한번 하고 갈까 자 여기서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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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잡혀 아냐아냐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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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여태까지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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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발목을 여기서 발목을 오 아냐아냐 살았어 살았어 오 근데 자 여기 리커존 리커존 시작하자마자 깔아야되 여기 시작하자마자 깔아야돼 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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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아저씨 왔다 오 리커 안맞았다 데미지 안들어갔다 오오오오 10폈다 10폈다 데미지 딜 10폈다 오 근데 살았다 야 근데 살았다 근데 이걸 살았다 쿵아저씨 잠깐만요 술탄이 몇개가있지 쿵아저씨한테 딜한번 딜레이한번 줄어볼까 쿵쿵 딜레이한번우고 shrimp 아 어땋ホ까지 이거 판단 어떻게 아 무슨 판단해야되지 아 모르겠다 달려달려 달리고봐 달리고봐 달고봐 달리고봐 달리고봐 여기서 일 판단 오오오오오오오오 으음 빵빵 minimalist 빙빙빙 쾌 bli humbled 저 한놈 더있으니까 똑똑케오 케오 케오케오 으어ötzlichangen 쓰르러 쓸어 꼭꼭꼭꼭꼭꼭꼭 Tyson 요놈은 제끼고 어 세발만함 assert 그걸 세발만 X5 금 нас behind 던져놓고 빼움 자 저기 놈들 또 일어나는데 던져놓고 빼움 다 쓰러져 다 쓰러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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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달려오는데 나 수류탄 한발 남았고 수류탄 한발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오지마 오지마 뿅뿅 쌀아워 뿅 그렇지 나이스 야아 1트 1트 1트만 해 1트 맞나 1트 맞죠 1트.. 1트 아닌가 아 1트 아닌가 기억력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근데 1트고 나발이고 가네 깼다 깼다 다이스 위로머치 야아 야아 다 썼다 진짜 주어진거 다 썼다 와아 야아 10분 5초 저 저 컵신바 좀비가 먹고있어 칼로 썰어서 먹고있어 와아 야아 자 이제 기분좋게 먹히고 다시 시작하죠 노노노노 노노 노노 와아 아까 그게 뭐라구요? 모찌 그게 뭐라구요? 우이로 모찌가? 못 읽었는데 자 나이스 이거 깨버렸고 이것도 무슨 10분 안에 깨면 뭐 또 다른거 해금 되나? 아 일본화과자 음 일본화과자 자 레옹 행인두부 레온이 있고 푸딩이 있고 푸딩가자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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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 와 목쉬겠다 흥부두서 들어보자 와 frust Brend 나 헤라네 나 헤라네 간다아 우리 메뉴 확인하느라 시간가갖고 그래서 10분이 넘었나보네 아 대전차롭게 나이스 미니건에다가 로켓런처에다가 스파크샷에다가 섬광수류 2개 나이스 좋아요 회복약은 없고요 푸딩량도 화끈한 스타일 간다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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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안전나게 가자 가자 야하래 야하래 좀비군들 야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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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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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로 수로 돌파해야되 들듯 그런거 같아요 다리 다리를 그냥 아작을 내놓으면 되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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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곤약도 그렇고 푸딩도 그렇고 왼쪽편에 있는 애들은 화끈한 스타일이네 아 아 그냥 숨겨진 모드 플레이어들이 그냥 있는게 아니라 컨셉이 확실합니다 좌측편에 있는 애들은 화끈한 스타일 우측편에 있는 애들이 좀 쫄리는 스타일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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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복량이 없어요 근데 섬광탄 하나 있으니까 아 두개있으니까 그걸로 버티자 여기서 회피기동 한번 하고 철창 바라보다가 왼쪽으로 싹 꺾으면은 댕댕이 한마리가 끊기고 여기서 또 화끈하게 댕댕이 한번 써야될거 같아요 댕댕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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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눕혀주고 댕댕이 조심조심 아 잠깐 눕히고 댕댕이들 이제 막 달려오는 구간 조심조심 조심조심 주차장을 여기서 쓰라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 주차장에서 한번 쓰고 마지막에 한번 더 써야되는데 아 이거 스노볼인가 아 주차장에서 그냥 다잡아버려 모르겠다 그냥 주차장에서 마지막에 안되면 그냥 대전차로켓 날려 그냥 로켓런차 날려 그냥 간다아 간다아 자 자 여기는 스무스하게 우리 두부모드 때 그 초필살기 로트 초필살기 로트 야 이게 이게 여기서 한번 수 틀리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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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 간다간다 간다 돌각병 돌각병 간다 우리 알바센 살신성인 자 여기는 여기는 스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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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스파크로 어 어 딜이 안바뀌 딜이 안바뀌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스파크 스파크 200발이나 주네 나이스 스파크 200발이나 주네 눕나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뾰암 뾰워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뾰워 그렇지 세발이면 붙고 스파크 전기총을 이제야 써보네 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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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 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지 아 미니검보다 차라리 이 전기총이 발동시간은 더 빠르거든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되나 오 이놈이 왜 여기 있어 자 어 스무스하게 제끼고 안전지향적으로 가야되나 여기서 여기서 안전지향적으로 한번 갑시다 이것도 내가 보기엔 총알이 없어서 못 깨는건 아닌거 같아 미니건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직 108밖에 안쓴거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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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근데 여기서 그냥 달리는게 더 안전한가 경험상 사실 달리는게 더 안전합니다 근데 좀 랜덤하게 물릴때가 있어서 그게 문제에요 그냥 달려 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 어어 여기서 아 랜덤하게 물려가 나도 모르게 이거 먹여버렸네 쨔쨔쨔 아 자자자 안전하긴 개풀 자 이미 써버렸구요 어 어 어 어 저기 여기 이제 리커 리커 찍은 구간인데 리커는 전기총으로 전기총으로 감전 들어와봐 들어와봐 전기저기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한 번에 죽나? 아 한 번에 죽네요 어어 오 강력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가자가자가자 가자가자가자 가자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주차장 구간이다 문제 주차장 구간인데 선광수류도 없고 주차장을 어떻게 통과하지? 롯.. 대전차 로켓을 한번 써야되나? 로켓 런처를? 음.. 로켓 런처 쓰라고 있는건가? 아니면은.. 그냥 미니건으로 묵사 발을 만들어야하나? 가자가자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각이 안선다 안전지향적으로 가야되는데 가자가자 여기 얘네들 딜딜딜딜딜딜딜 딜딜 들어와 들어와 댕댕이 딜딜딜딜딜딜 댕댕이 잡고 또 일어나는 애들 뒤늦게 일어나는 애들 자 다리몽둥이 분질러넣고요 가자가자가자 아 여기가 문젠데 여기 정면돌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수류탄이 없어갖고 차라리 뒤로 빠져서 게다가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넣자 시디딜 تو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오워 엎드려 다 엎드려 엎어져 어우 어우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아오 아오! 여기서 이거를 물리네 한 번 야 위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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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노놙 노노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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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저기서 이걸 물리네 전기중격 한번만 한번만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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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타이런트가 나오니까 로켓런치 한번 가야겠죠? 스팀은 한방인데 스팀은 한방인데 리로드할거 해놓고 시간자력 스팀은 한방인데 역시 푸딩은 경험용으로 한번만 하고 다음판에 제대로 해야되나? 로켓런치 어 빗나갔다? 로켓런치가 빗나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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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로켓런치는 범위 데미지가 없나보네요 아 이건 좀 위험한데 그러면? 어? 어? 어후? 아 이것도 빗나가고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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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우? 어우?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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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어어? 으아아 아까비까비까비 야 기적의 에임아아 나 진짜 너무 저기 곤양맨으로 수류탄 던지고 막 우위로 못지러 수류탄 던지고 막 이랬더니 아 잘맞춰야 되는데 아 가비까비 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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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란찜 아유 진정해 사신 양반 자, 가자, 가자, 여기서, 여기서 데미지를 받으면 안되는데 자, 안전구간인데요, 안전구간 자, 다 엎어뜨리고 가자, 가자, 가자 안전구간 안전구간 편한 자, 엑스컴크 베임 댕댕이 밭이 문제거든요 댕댕이 밭을 어떻게 통과하지 댕댕이 밭 댕댕이 밭 꾸꾸꾸꾸꾸꾸 잡고 가자, 가자, 가자 댕댕이 밭은 안전하게 다 잡고 가자 두부를 어떻게 깼지, 댕댕이 밭을? 아, 기억이 안난다 3테만은 어떻게 깨겠는데 깨긴 깨는데, 그 길을 외우고 깬게 아니라 약간 솔직히 약간, 그 기적의 컨트롤이 한번 있었거든요 댕댕이 구간에서 데미지를 한번밖에 안받았나? 아예 안받았나?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달성이 됐지? 자, 퍼뜨리고 아오, 댕댕이 댕댕이 한번 오고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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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애임 기적의 폐대 애임 아, 성강수리 한번 써 그냥 에, 모르겠다 여기서 쓰면 안되는데 아유, 터뜨리고 꺼져 꺼지라고 다들 꺼져x3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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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딱 기다리는 댕댕이들 오케이x3 오케이x3 어, 지나가고 제끼고 여기는 그냥 제끼요 기적의 컨트롤로 제끼는 구간 제끼는 구간 제끼는 구간 제끼는 구간 오오오오오! 하나 먹혀 성공 하나 아껴야 돼 성공 하나 아껴야돼 성공 하나 아껴야 돼 아오오, 둘이 아, 잠깐, 2인분이 왔네 야, 둘이서 데미지도 두 배 자, 어디로 가야되더라 나 일로가야되는데 아오오오오 아, 이러면 안되지 아,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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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루트가 안전빵 갑시다 안전빵 가야된다 여기는 안전빵 구간이었다 암호명 푸딩 달콤한 얼굴 뒤에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으니 간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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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어려운데 갑시다 역시 남캐전문 가자 가자 진정해 사신양반 3팀 아직 두부랑 두부랑 동률이에요 아직 자 아직 두부랑 동률입니다 그렇게 똥손 아니에요 아직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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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로 패드로 다 깨보겠습니다 도전! 챌린지 자 자 무릎팍을 다 조각내버리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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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캐 버리는거 아니구요 언젠가 여캐 나오는 여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레벨업 시켜주세요 강화 훈련 프로젝트 강화 훈련 프로젝트 남녀 주인공 차별 없이 생생하게 진행해주세요 차별을 한게 아니라 내가 남자라갖고 그냥 남캐 몰입이 더 편한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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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이제 요 주위구간 요 주위구간 요 주위 구간 다리 아잠네버리구 들어와 자 댕댕이 어우 오오오오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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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땡댕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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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개는 많다 세상, 세상 나쁜 개들 세상 위험한 개들 목줄안한 개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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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자 가자 어어어 이게 딜이 들어갔다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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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말고 당황하지말고 안보인다고 당황하지말고 자... 당황하지 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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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체력이 위험인데 아까보다 더 체력이 낮아진건 왜죠? 어 음 어 가자 가자 안 맞고 가면 돼요 한 대도 이제 아씨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나? 아 회복약 하나만 주지 가자 가자 여기서 이제 쫄어갖고 강행 돌파 못하겠잖아 안전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여기 여기 숨겨진 이놈이 있었네 이게 문제에요 이놈이 자 여기 다리 다리 다 아장내고 그럼 가면 되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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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그리고 어 수류를 이제 성광수류를 하나 까고 가야되는 아 그전이구나 아직 거기 아니구나 자 아직 멀었죠 거기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고 아 집중력이 떨어져 가기 시작한다 여기 짱 여기가 전기총 스파크 구간 스파크로 빠지 지 짱 빠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다시 빠져 어 뭐야 한방에 죽었나? 어? 아까는 새발로 풀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빠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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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ㅇ옹 빠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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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옴 터뜨리고 어어 지지지지지지 땡 아 이미 죽었구나 어? 얘네도 스파크 데미지도 딜 랜덤인가? 눈맞춤은 한방입니다 아 진짜요? 아 이것도 다르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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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고 이 아저씨 제끼고 오오 저 위험한 자세 위험한 자세 제끼고 표기동 가고 아아 저 아저씨 스폰 위치가 왜다른지 알겠다 랜덤이 아니라 아 이따가 기회되면 설명드릴게요 파악했어요 저 코너 돌 때 저 아저씨 우리가 저기 하수도에서 싸울때 저 아저씨가 다리위에서 보고있어요 그래갖고 걸어들어옵니다 그거구나 두부때는 안싸웠으니까 쪘으니까 자 여기서 또 다리몽둥이를 다 아작을 내고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제일 어어어 아 나오라그래 차라리 나오라그래 나오라그래 오라그래 안전제 나 시간기록 이거 달성 신경 안써 깰래 그냥 아 못나오나? 아 나오는구나 깨는데 집중할래 깨보고싶어 나이스 머리통 박살 어어어어 달려들기 걸어오고 자 일단은 다리몽둥이를 다 뿐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걸어오는 놈들 머리통을 머리통을 완전 완전 안전하죠 어느덧 미니건이 72발 남았네 미니건을 다 써버렸네 어떡하지 할수 있을까 아직 안일어난 애들이 있을텐데 아 다잡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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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삼광수료 하나 던지고 전기충격으로 가야되나 자 리커틴 전기충격 간다아 전기충격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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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한방에 한방인가 자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두방 두방먹여 총알 만워 총알 만워 좋았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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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아 주의상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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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이 물려갖고 튜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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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 제끼고 아 맞다 여기서 한번 더 싸워야되는데 한번 더 싸워야되는데 미니건을 쓸데가 됐는데 여기서 한번 아 미니건을 다쓰겠네 여기서 미니건을 여기서 다쓰면 답이 없는거 아닌가 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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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판단 들어갑니다 짭니다 두부때 이거 됐어요 두부때 이거 됐어요 두부때 이거 됐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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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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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판단적중 섬광수류 섬광수류 섬광 수류 파이어인드홀 섬광이다 섬광 나이스 다 눈멀고 짜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 도데미지로 깨겠지만 자 기다리자 차라리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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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릎 꿇어버리구요 안전한 안전한 안전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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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딘 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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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앙 감전 넣어버리고 꺼져 꺼져 감전 누워버리고 어허ㅏ아 hello 짜상다 eats몬ги 이야 기아의 이걸 하나 Hasan 기아의 Eso걸 하나부네 가자 이야 이제 한 대 맞으면 죽는다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조심조심조심 감전무기를 잘 써야겠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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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Let's go. Let's go. Let's go. 이제 리커 징. 리커 징 구간. 리커. etiquette. 오오오옵! 감전 감전! 감전! 감전 좀 들어가자! 들어가자자자자자자자 뿅! continuu! 살아라! 오우! 오우 리커의 혈귀도 살았다! 자 그 다음에 여겨 어떻게 하지? 여기 Até 통과하지?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통과하지? 커저씨 위에서 나오는데 커저씨 위에서 나오는데 기다렸다가 뿅뿅 쏴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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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나이스 그리고 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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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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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뭐야 식물인간 재배맨 로켓 런치 아직 두 발 남았다 아직 두 발 남았다 감..감..감전이 날 것 같다 아닌가? 아 미니건 미니건으로 브라이 터뜨리기 다 꺼져 꺼져 나이스 이걸로 잘쓰고 콩아저씨 못오고요 아까 로켓 런처 맞고 딜 심해갖고 아 좋았다 좋았고 어 미니건 28발 어 여기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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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으로 여기 문 열고 나오는 거 빨리 열어둬 빨리 열어둬 어이구 어이구 꺼져 임마 감전 감전 그리고 너 일어나기 전에 나 지나가고 재정전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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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서 마지막 병목 구간이 하나가 있는데 로켓 런처를 아 거기서 한번 써야되나? 미니건으로 한번 싹 다 조지고 가야되나? 미니건으로 조져야겠다 미니건 판단 여기서 또 2판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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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판단 스노우볼 과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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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주장 누구도 구입하는 거 리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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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밍 가야밍 $3 고개 호아자씨가 오는 소리를 들려요? 호아자씨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요오 존재감 꺼져 임마 자 다시 다시 불안하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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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지리게 만들고 여기서 여기서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 리커 여기 리커들 있는데 여기 리커가 참 어려운데 어어 아우 여기 아우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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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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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여기 올 때까지 체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커한테 맞더라고 또 그거를 붙잡고 가야 돼 이거 잡고 가는 거는 이걸 잡고 가려면 미니건 총알이 많아야 되고 이거 좋아 좋아 아 사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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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초반에 댕댕이 구간을 얼마나 노데미지로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각이 나오네요 두부하듯이 처음에 댕댕이 구간을 지나가야 돼 자 싹 다 내 앞에서 불어 가자 가자 거기서 총알 낭비 안 하고 차라리 저기 딴 데에 가서 딴 데에 가서 이 미니건을 좀 써야돼 자 무릎 부러트리고 째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쨔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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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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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실케어하러 안녕히 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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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 주무십시오 모험자야 올라가고 여캐할때 집중력이 반으로 쩌갈리 여캐할때 집중력이 반으로 쩌갈리 여캐할때 집중력이 반으로 쩌갈리 아닙니다 피하고 여캐도 잘할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돼 여캐 방송도 할 수 있는 여캐 방송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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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쨔쨔쨔쨔 쨔쨔 '쨔ë'쨔… 쨤 어 Torah 임마 räurers yll 제물 개처럼 물어뜯는다 아야 개구나 제끼고ic걸 제끼고 나이스 이정도면 이종도면 괜찮아요 이정도면 괜찮아요 이정도면 괜찮아요 진짜 죽든말든 신경 안쓰는거 아니구요 Ec 자 자 여기서 여기서 달려요 여기서 두부하듯이 달려요 두부하듯이 두부하듯이 달려 두부하듯이 어어어어어어 성광 성광 하나 써 아우 성광 하나 써 여기서 성광 하나 써 그래 자 성광 하나 쓰고 데미지 받는거보단 나아 성광 하나 쓰고 아 총 쓸걸 미니건 그냥 여기서 좀 쓰는게 훨씬 이득인데 아 개이득 볼 수 있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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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다 잡아버리지 뭐 자 여기서 전기총으로 1대1은 자신있어 1대1은 안닿았어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저기서 지금 아 이거 아 에임이 빗나갔구나 총알랑비 총알랑비인데 괜찮아요 눈을 쏘면 된다고 한번에 눈 어깨 어깨뽕을 어 그렇네 저녀석 저녀석 저녀석이 지금 저기있어요 안맞아요 지금 자 일어나 들어와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빼옹 눈이 여기였나 어 한번에 갔네 나이스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자 뽀로그로 눈 한번에 맞추고 꼭꼭꼭꼭꼭꼭꼭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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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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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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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녀석이 아무튼 다리위로 좀 걸어왔기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감전 감전 한번 놓고 꺼져 임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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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도 괜히 밖에서 기다리느라 저기 총알 많이 쓰는데 쬐는게 나을거 같아요 두부플레이로 갑니다 두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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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총알 아껴서 마지막에 정 안될때 그때 쓰자 가자 가자 여기 두부플레이 째기 간다아 째째째째째째째째째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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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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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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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째 구여 째 구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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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기충격총으로 여기서 리커 들어와 리커 들어와 1대1은 자신있어 전기충격이 있기 때문에 1대1은 간다아 지지지지지지지 빼얌 안 죽었나? 혹시 모르니까 자 두번 죽여 두번 죽여 두번 죽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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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차차 제끼고 또 뛰어뛰어뛰어뛰어뛰 오케이 나이스 통과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비들이 좀비 코너방이 하나 나오는데 두보드 때 했던 그 쨔기 쨔기 한번 시전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쨔기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서 쬐고 수류 선광수류를 하나 던지고 가야 될 것 같애 선광수류를 여기서 쨔쨔쨔쨔쨔쨔 쨔쨔쨔쨔쨔쨔쨔 나이스 아 여기서 선광수류를 쓰지 말고 딴 데 쓸까? 여기서 미니권리를 쓸까? 아냐 선광수류를 써 써 써 써 써 생방수류 어 약간 좀 잘못 각이 잘못 들어간거 같은데 어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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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쨧쨧쨧쨧쨧 달려달려 돌림판 달리고 리커 꺼져 임마 감전 한번 주고요 떨어지는 모션이 있기 때문에 시간 좀 벌죠 우리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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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켓런처 준비 총알 많아요 지금 총알 많아요 마지막에 뭐 그냥 수툴리면 다 쓸어버립니다 간다 상방수류는 없지만 들어와 에임이다 에임 에임 박살내놓고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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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우 간지러워 어우 못간지러워 잠깐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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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임마 문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좀 운업게 나오면 어려운데 꺼져 임마 문앞에서 알짱거리지마요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좀 약간 살짝 운없게 나왔는데 제발제발제발제발 여기 여기만은 살자 여기만 살자 여기만 살자 오케 오케 여기서 한번 더 물릴 수 있었는데 건넜고요 왓 더 헬 헝 워터 헬 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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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간다아 꺼져 임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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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아저씨 오나? 콩아저씨 오나? 그 다음에 리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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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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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땜 감전 그 다음에 로켓런처 로켓런처를 콩아저씨를 좀 유인해서 계단에서 한 번에 몰아서 쓰면은 아주 좋죠 콩아저씨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콩아저씨 아니 꺼져 임마 콩아저씨 오고 콩아저씨 오고 콩아저씨 오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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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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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바 그렇지 그렇지 또 무릎팍 꿇어버리고요 너는 너는 뭔데 아직도 이러고있어 분위기 팍 못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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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너 뭔데 야아 야아 여기서 아 возь대 안돼 안돼 위험 야 매로 오야 매로 온다 한대라도 물리면 안돼 안돼x3 야아 여기서 이 손해를 어 어 여기서 이제 어 식물인간 알타트리기 알 딜 알 딜 알 딜 알 다 터뜨리면 무섭죠 이거버리죠 오케이 야 야 저기 한놈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깨는 분위기인데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갈게요 이제 여기 문 여는 놈도 가리몽둥이 분질러버리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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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몽둥이를 싹 다 분질러버려야지 제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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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댕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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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푸딩냥 가자 푸딩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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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제끼고 제낄 수 있는거 알았으면 헝크모드도 빨리 깨는데 이거 다하고 다시 헝크모드 돌아가면 신기록 세우겠다 아 자 자 자 자 쿵아저씨 오구요 벅도 너머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다리몽둥이를 다 분질러넣을게 다리몽둥이를 그냥 다리몽둥이를 그냥 아무도 날 불지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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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감전준비 리커 리커 감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뺨옹 그 다음에 꺼져임만 한번 꺼져임만 한번 안녕하십니까 모험자여 파초코하나 아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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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주문 안받아요 자 손님들 잠시만요 한번 맞으면 곧 이야! 잡힐기 걸려가지고 여기서 와 안돼 안돼 여캐는 왜 이렇게 안되는 거야 와... 멘탈 추스리고요 자 차가운 하초코 하나 갑니다 아이스 하초코 오프 오프 찐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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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할 수 있습니다 역회도 할 수 있다 주인장 역회도 몰입할 수 있다 아아 갈 수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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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실패 요인은 어 섬광수류를 너무 남겼다는거에요 고거를 조금 학습 삼아서 진화하자 학습하면 되는거야 학습하면 돼 안된다고 단정 짓는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구나 저렇게 해보자 학습하면 되는겁니다 가자 방송인의 자부심을 걸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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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역회도 할 수 있다 자 가자 가자 푸딩 재회전 계획 죽은 횟수 넘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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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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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였나 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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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스카이림도 역회로 해보시죠 역회 검증 과연 주인장은 역회에 전혀 집중을 못하는가 우리 클레어도 깼잖아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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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따라갈까 아 기억이 안나네 여기 안전하게 갔나 여기 안전하게 갔나 아니였던거 같은데 달렸던거 같은데 댕댕이들 온다 아 온다온다온다 오오온다온다온다 조심조심 눕고 안전하게 가자 모르겠다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다리몽둥이 분질러놓고 이젠 안전하지 백발 쓰니까 안전하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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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최신게임 포울아웃 한방은 가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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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울아웃 그거 하다 말았는데 결국 엔딩 못보고 모험자여관 건설하다가 끝나버림 자 자 투표받습니다 최신게임 한번 갈까요 저기 마운틴 블레이드 한번 더 갈까요 어 여기 조심여기 조심 여기가 조심 조심구간 조심구간 핸도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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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까요 가자 가자 제가 그 이제 보면은 사실은 마운틴 블레이드 때문에 우리 모험자여관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갖고 마운틴 블레이드를 요즘 안하니까 좀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흫 물론 이제 막 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거 생각하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자 핸도르도 좀 재밌긴 해요 흫 가자 딜딜딜딜딜딜딜딜 마지막 버전이니까 가자 가자 자 우리 푸딩모드 이거 두부모드 오늘 다 깨면은 다음에 뭐할지 추천받습니다 공개채용 가자 마블은 배너로드까지 존버 괜히 괜히 배너로드 막 언급하고 막 이러면은 어그로채널이라고 딱지 붙을수도 있어 저 채널 배너로드 그냥 팔아먹는다 정작 배너로드는 없고 게임 채널이 아니라 팔아먹는 채널 제가 저기 구독하는 외국 그 뉴스 게임 뉴스 채널 중에 하나가 그런 채널이 하나 있어요 해놓고 그냥 다들 비웃어 배너로드는 안 나오는데 온통 배너로드 낚시성 뉴스로 가득한 그런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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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성은 아니고 이제 별거 없는 영양가 없는 뉴스들로 가득 정작 중요한건 없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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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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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이게 왜 물렸지 이게 원래 제끼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물리네 이게 물리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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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보고 있었나 내가 아 이리로 가면 안되는데 잠깐 아 나 딴 데 보고 있었구나 아 미안해요 채팅 보고 있느라 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갔다 아 진짜 극한의 낭비 여기서 아직 정상 오케이 아직 정상 아직 정상 자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집중하고 깨야 돼 깨야 돼 다른 게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다른 게임 생각할 때가 아니야 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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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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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중해 집중해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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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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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끼고요 이거 제끼 오오오오 채팅 못 읽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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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작 화면대 나오는 그 퍼라운 그 그 모험자여간 미완성이예요 그 짓다가 그 뭐 때문에 그만두고 딴 걸로 넘어갔더라 아무튼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호기엔 너에겐 아직 여캔은 너무 일러 여캔 물인가 물인가 요기 요기 쨨쨨쨨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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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믈이 아니에요 유리위리 자 그 다음에 꺼져 임마, 짜릿하지 나이스 먹여주고 가자X3 가자X4 자 올라가고 이제 다시 오랜만에 보는 홍하자질구관 로켓런치 한 번 먹여주고요 불러 불러X2 안전하게 직선구간을 잡자 곡선 말고, 직선해서 꺼져 임마 무릎 꿇어 그렇지 그 다음에 조심조심 여기서 조심조심 조심조심 두부에서는 얘를 쟀는데 하 약간 위험해 두부에서 얘네도 막 다 쟀는데 어 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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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끔씩 운 좋게 쟬 수 있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게이득 나이스 게이득 핵이득 핵이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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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무조건 잡혀야 되니까 짜릿하게 한번 먹여주고 여기서 짜릿하게 한번 먹여주고 그 다음에 리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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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짜릿하게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쿵아저씨 존이에요 쿵아저씨 존 로켓런처 준비해놓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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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쿵아저씨 어우 저기 어 나갔다 나갔다 꺼져주셈 꺼져주셈 끌어 그렇지 끌어 나이스 어이 없고 가품사 없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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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어 식물인간들은 재배맨들은 자 알 터트리기 몸에 알이 박혀있는데 고 알들을 포닥포닥 터트리면은 누워버려요 알 포닥포닥 알 포닥포닥 알 포닥포닥 포닥포닥 나이스 제거했고 좋아 이번에 느낌 좋다 왔다 걸려들었으 갑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자 여기서 문 열어 문 열어 임마 그리고 짜릿하게 깨앙 너무 좋아 역시 역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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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저는 남캐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자 여태까지 그 솔직히 이제 역해 감정이입을 잘 못해갖고 솔직히 마운트 템블렛 할 때 맨날 남겨만 하는데 자 갑시다 농혐이도 한번 했어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좀비 어 출몰 여기 또 그 포화 지역인데 여기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버려야 되는 그게 왔고요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면 다리몽둥이를 분질러갖고 자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리커존 리커존 리커 짜릿하게 여기서 이거 피하고 나이스 이게 두부플레이예요 두부플레이할때 우리 피하면서 갔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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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올바름 의식 굳이 그런건 아니고 저기 제가 어릴때 사춘기때 게임을 해갖고 항상 주인공은 그때 이제 남캐인 캐릭터가 많았습니다 게임시장이 잠깐 여기 집중해야되는데 잠깐 게임시장을 논하는게 아니라 어 여기 섬광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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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떼옹 해주고 어 섬광수류 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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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게 어딨어 아 섬광수류 없으면 이거 이거 아예 즉삭인데 아 아 이거 섬광수류 했는데 이게 왜 안들어가서 아 이거 즉삭인데 아무리 잘해도 즉삭인데 와 이거 그냥 다 죽이고 갈걸 아 야 잘했는데 잘했는데 와 하 하 하 하 하 하 육트다 육트 육트 육트다 푸딩은 포기하고 나중에 하시죠 오늘 아니에요 아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저 섬광수류가 약간 에러가 있었는데 어 로켓 런처로 그냥 쏴갖고 다 잘 쓸어버리고 갑시다 다 잡아버리면 돼 오 각 나왔어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한만큼만 거드려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했는데 이따가 못하겠습니까? 자 요번에 요번에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클리어합니다 아직 뭐 10년은 이르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이오저들 못 깨었을 뿐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두부모드도 두부모드를 깨고 눈이 뒤집혀져갖고 두부모드 개뽀럭이었던거 같애 푸딩을 더 벗기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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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오늘은 40년 전에 클리어하지 못한 푸딩 역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피기도 하고 들어가고 자 여기서 여기서 댕댕이들 그냥 잡고가 안전한게 최고 댕댕이들 잡고가 다리몽둥이 머리통 댕댕이 들어와 들어와 댕댕이들 신나서 오죠 세상에 복줄없는 나쁜게 신났고 신났고 들어와 뭉쳐서 오지 뭉쳐서 오지 총알량비좀 덜하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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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안죽은거 아니야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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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더 있는데 야아 나 진짜 한마리가 더 있는데 말이죠 아 저 준비 아직 안죽었어 부활 아까보다 총알랑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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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다리몽둥이를 문질러버리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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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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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째는 구간 째는 구간 달려달려 돌림판 달려달려 돌림판 달려달려 돌림판 달려달려 꼭꼭꼭꼭꼭꼭꼭꼭꼭 여기서 이렇게 뒤로 돌아 들어가서 째면 나이스 나이스 스무스하게 좋았어 이거죠 이거죠 간다 간다 이단 뭐였더라 자쿠 죽으면 오히려 기억이 안나요 한두번 죽어야 기억이 나지 아 전기 화수독 자쿠 죽으면 멘탈이 수습이 안되갖고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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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빽 안전하게 안전하게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그냥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괜히 괜히 그냥 빨리 갈려다가 로켓런치로 그냥 다박살내고 가면 될거를 자 성광수리 조심 갑작스럽게 쓰면 안돼요 난 여기까지 왔구나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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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짜릿하게 안전하게 묶어놓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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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째는 구간 째는 구간은 좀 안전하게 일관성 제로 하고싶은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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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푸딩냥 간다아 간다 여기서는 두부모드 하듯이 무조건 달려야되는데 진짜 재수없으면은 물리더라구요 약간 랜덤인가 그냥 어어 칼났다 칼났다 최악의 실수를 여기서 한 번 성공 한번 어 어 성공을 여기 써버렸다 여...어떡하지 성공하나 없으면 나중에 스노볼인데 아까처럼 자 어떻게든 자 괜히 뭐 쨘다고 나댔다가 실패했고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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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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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구이다 이놈아 못 일어나고 나이스 정신 못차리구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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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쨔쨔쨔쨔 쨔쨔쨔쨔 쨔고 여기서도 쨔고 그 다음에 모퉁이 하나 쨔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모퉁이 타고 쬐고 바로 사다리 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을때 성광탄 던져야되고 가자 가자 할수있어 할수있어 잘 쬐어 잘 쬐어 올라타올랐다 아 그렇지 판정 사라지고 성광수류 올라가자마자 바로 잘 까주고요 올라가자마자 뿅뿅 터져라 성광수류 나이스 눈 못뜨고 아 넌 뜬거같은데 넌 뜬거같은데 조심조심 이상한 놈 하나 피하고 계획대로 안되게 만드는 이상한 놈 하나 피하고 짜릿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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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넣어주고 좋았쓰 좋았쓰검찰서 구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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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니건 있으면은 은근 수월하게 깹니다 근데 식물한테 한번이라도 붙잡히면 지금 성광수류가 없어갖고 못빠져나가요 그거만 조심합시다 자 와 풍아저씨 층간소음의 끝을 한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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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무스하게 넘어가야되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아아아아아아아 아오 아오 스무스하게 갔어야되는데 괜히 이상하게 아끼려다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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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떼떼떼떼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나이스 문 열자마자 문은 저 저 아줌마 피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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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꼬꼬꼬꼬꼬꼬 그 다음에 리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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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빔 вам 비켜놓고 자 쿵 아저씨 2회차 로켓런처 준비하고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쿠우 아저씨 비켜임마 하면서 걸어오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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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딜딜딜라는 나이스 너 놈몬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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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방꾼 회방꾼 재꼈고 미니건으로 바꿔갖고 알다 먹기 이제 재장전 해놓고 미니건으로 바꿔서 알다 먹기 간다아 꺽꺽꺽꺽 여드름 저 여드름 여드름을 여드름 왜 에임이 왜 이렇게 안되지 알다 먹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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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정도면 됐어 그리고 짜릿한거 다시 바꿔놓고 꼭꼭꼭꼭꼭꼭꼭꼭 이번엔 진짜 기필코 깬다 요번에 마지막 구간 안달리고 다 잡고 갑니다 짜릿하지 오 큰일날뻔 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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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건 준비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야되 구간 꼭꼭꼭꼭 아 할수있다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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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수있는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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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 콩아저씨랑 우리 간격 거리 많이 좁혀 아니 벌렸구요 다리몽둥이를 게다가 금지르고 정신 못차리는 애들 지나갑니다 아어어어어 지나가고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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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조심 변수조심 변수잡고 만들다보면은 수틀리는거야 피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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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도 조심 그 다음에 여기서 회피기동 회피기동 한번 리커 회피기동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회피기동이 되요 이렇게 여기도 약간 익힌거같애 자 마지막구간 어... 갓댕해 마지막구간인데 쿵아저씨랑 격차가 많이 멀어요 시간 많거든요 쫄지말자 쫄지말고 로켓런처 꺼져 꺼져 그 다음에 저기도 로켓런처 나이스 자 무너뜨리고 로켓런처 다쌌어요 이제 미니건 타임 미니건 타임 어 쿵아저씨 들리는데 미니건 다리몽둥이를 싹다 분질러 놓고 가면 되겠지 꼬꼬꼬꼬꼬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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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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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든가 말든가 와 많이 겨운다 오든가 오든가 말든가 난 깼다 이 개자식들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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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할 놈들 야 맛있는거 어떻게 알고 다 먹으려고 푸딩 맛있는거 어떻게 알고 와 왔다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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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케도 성공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하 아 와 인간 발전기 스파크샷 그리고 강렬한 단맛 푸딩 푸딩은 그림이 저기 그 뭐였지 랩 엄브렐라 연구소 마지막 서쪽 그 시설 거기 갈때 G바이러스 샘플이 있는데 푸딩이 들어가 있어 와 야 재밌다 자 아 이것 때문에 너무 그 흥분해갖고 이제 목 상할까봐 물을 많이 마셨는데 아 왔어요 자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자자자자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캐릭터 성별 상관없이 자 생존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면 할 수 있다 자 다시 푸딩 깼고 곤약 깼고 두부 깼고 오히려 모치 깼고 하하 오늘의 마지막 레옹 두부 행인두부 갑니다 실패 Trevor 스 대학 세라 여기 이렇게 이런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